2대1 2대1 겐지 정의구현 당했다 빨리 빼줘야돼요 제가 쏠죠 2쪽에 오는거 좀 막아주지 2층 오는거 막고있지 리퍼 다운 총 2킬이 거의 준비됐습니다 갈게요 위도우 오른쪽에 위도우 다운 우리 한쪽으로 겐지 겐지 정문 겐지 좌측 저 위도우 뺐어요 어 휴우스탄 만사했어 겐지님 저거 한명이라도 들어오면 막아주세요 3층이에요 3층 자리함 공이 있을게요 네 나이스 리퍼 어드모로트부터 뒤 리퍼 뒤에 리퍼 개피 저희팀 거점인데 리퍼있어요 저거 우리팀 기지있는데 다운 나이스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고요 네 라인 저기까지까지 안가는구나 저희 3,4번으로 가는데 백끼리 개피 다운 다운 아 자기방격 빠졌대 개피 개피 다운 네 오른쪽에 겐지 오른쪽 2층 자리야 아직 공 안썼어 로드워그 정면 겐지 반사빠질거에요 오른쪽에 있어요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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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정면봐요 3층 없어요 왼쪽 없어요 왼쪽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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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2층 왼쪽 2층 겐지고 겐지 다운 나이스 자리야 다운 정면에 리퍼 아 로드워그 개피인데 맞으면서 싸울게요 아 우클릭 헤드 맞았어 리퍼 사운드들이 안 떠오르지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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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고 있어요 천천히 좌측에 로드워그 있어요 네 오른쪽에 겐지 오른쪽 2층 겐지 정면 겐지 다운 나이스 겐지 막아줘요 막아줘요 겐지 드렸어요 겐지 개피 3층 자리에 올라가요 3층이 아이고 왼쪽 2층 저 990이에요 로드워그 궁 타운 나이스 천천히 해요 밀고 들어가죠 왼쪽에 힐키드 있는데 있어요 다가요? 다가죠 겐지 들어왔어요 백힐키드 개피 잘 들어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거점 백도 거점 백도 한 칸 한 칸 한 칸 아싸 안 넣었다 한 칸 못 먹었어요 아싸 못 뺐다 아 한 칸 못 먹었고 뺐고 게이드 바라게 물러고 하하하하 자기 머릿속에는 갑자기 막 5킬 딱 먹는 그런 느낌 어 이게 왜 끌리냐 아 애는 오면 막아줘 저거 겐지 2층 겐지 반피 거점 센터 거점 센터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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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조질 뻔했다 자리야 왼쪽 맥힐 뭐야 맥크리 2층 맥크리 2층 왼쪽 2층 아 불쌍하다 진짜 하하하하 벽에 끼였어 오 뭐야 아 상관없어요 왼쪽에 겐지 왼쪽 밑에 좋아요 우리가 빼주면 돼요 오른쪽 겐지 네 겐지 파 겐지 지크 겐지 지하 오르나 왼쪽에 로드오그 겐지 좌측으로 내려갔어요 한 칸은 막으면 되는데 겐지 반피 겐지 겐지 궁 거점 물러왔어요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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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양 아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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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 그래 빠졌어요 승지 걸려올게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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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쳐 왼쪽에 로드오그 저 끌렸어요 저 끌렸어요 로드오그 반피 겐지 거쳐 겐지 필 로드 여기 들어갔어요 라인님 제가 죽인 거 같은데 자리야 쪽에 자리야 쪽에 기운 내놓은 팀 에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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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에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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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그런데 좌우를 고 Flex 또 그 Leaf 자 랑 줄 엉 격